지금 모더나 RNA 백신이 선두로 치고 가는 mRNA 백신이고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원래는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서 일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더나에서는 이상, 이미 사람에 들어가 있는데 마우스 G 실험에서 안전성 효과를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좀 왜 모더나에서 발표했는지가 이건 회사가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험을 한 연구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발표하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간에 많은 지금 세계적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소식을 반기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일단은 주위에서 이 모더나 mRNA 백신이 항체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 항체가 백신 접종하고 생긴 항체가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의 감염을 더 조장해서 급성 호흡기 질환 악화라든지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을 일으켜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증된 바는 없지만 왜냐하면 사스 때 백신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을 했더니 백신을 접종한 동물에서 좀 더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결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백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를 지금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백신 접종한 쥐에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소견은 없었다. 이건 희소식이죠. 여기까지는 지금 희소식인데 문제는 쥐에서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라는 인체에서 똑같이 재현될 것이냐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쥐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게 사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이미 백신 개발하고도 남았겠죠. 여태까지 수많은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많은 논문이 발표됐고 언론을 통해서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에서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전혀 다른 면역체계와 어떤 유전적, 형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쥐에서의 이 결과를 그대로 사람에서도 챙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안심할 텐데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쨌든 나름 긍정적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 7월에 모더나 mRNA 백신을 3만 명 대상으로 실제 임상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사실 3상 임상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상은 한 4, 50명, 2상은 4, 500명 가지고 하는데 3상에서는 수만 명 갖고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이 백신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백신들이 1상, 2상까지 가다가 거기서 멈춰있는 백신들이 많아요. 3상에서 실패하거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3상에서 3만 명, 수만 명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는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효과를 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상 임상하기에는 환자 수가 너무 적죠.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는 남미 이런 지역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 어쨌든 지금 과거 백신 개발이 십 수년 걸리는 것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초고속으로 겹치기로 해서 빨리 가는 상황이고 이 변화된 백신의 개발 현황을 우리가 잘 모니터해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거기서 많은 히트를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